자,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행사가 진행되겠지만 이 자식들은 자본가들의 탓대와 다짐자들의 법률로 우리를 간압하고 폭압해서 마치 재료시장에 내놓은 강아지처럼 우리를 팔라고 합니다. 여러분, 내가 강아지 새끼입니까? 네! 이 휩창 앞에 선 지도부, 맨 처음에 발기, 그때 중간에 못 받아서 자식을 키울 것과 있고 또 집안에 가면 자식으로서 호동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고 많이 방황했습니다. 그때 다행차게 출발해서 우리를 지금 이 배호까지 이 바늘에 올려놓은 감사한 마음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. 저 자식 안 들어가! 지금 이 자식들은 자기들이 저지르는 불법도 모르면서 카메라 대고 저는 암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노동행위입니다. 지금 저! 지금! 지금! 고발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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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이루어! 가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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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놀아!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먼 뒤에 무슨 한의가 되면 한 뒤로 가장 무현미로 풀려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강철같은 배우가 투쟁해서 빨리 풀어내도록 여러분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